요번에는 이제 찾기 참조 함수 인데요 ch o s의 추수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선택하라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절 인수의 번호가 1 이면 은 인수 범위에서 첫번째 인수의 번호가 2 이면 은 인수 범위에서 두번째 값을 가져온다 추주 선택하라 그래서 인수 범위에서 번호로 지정한 값을 찾는다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100m 달리기 순위 현황이 있고 이제 순위를 구해 놨어요 이제 1등이 금메달이고 2등이 은메달 3등이 이제 동메달 이에요 문제 어떻게 함수를 썼냐면 는 추수 추수 d 의 4 d 의 4의 이 숫자가 1 이냐 이냐 3 이냐에 따라서 금 은 동 요런식으로 요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공백 5 같은 경우는 공배 왜냐면 이제 4등 5등은 이제 수상이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d 의 4가 1 이면 금 이면 은 요런식으로 가는게 바로 추주 함수에요 동은 3 그 다음에 공백 4 5도 공백 추주는 요런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d 의 4 가 그 숫자에 따라서 1 이면 금 2 면 은 3 면 동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은이 온거고 1등이니까 금 3등은 동 4등 5등은 아까 공백을 줬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이게 바로 추주 함수에요 요번에는 이제 v 룩업과 h 룩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룩업이라는 거 l ok 룩 그 잖아요 보다란 뜻이잖아요 이거 눈처럼 보이시죠 또 안경처럼 보이시죠 룩업 그러면 찾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v 는 버티컬 이에요 버티컬 버티컬은 열이잖아요 열어서 찾아줍니다 얘는 첫번째 열어서 찾아줘요 찾을 값이 있고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티컬 제가 아까 열이라고 했잖아요 열은 이제 세로 개념이잖아요 열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찾을 방법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허리젠틀 수평 행 그래서 얘는 행번호가 나와요 얘도 직접 백문이 프리어 일견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명이고 요금이 있어요 서울은 5천원 천안 만원 이런식으로 근데 지금 이 생긴게 이게 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첫번째 열이잖아요 이럴 때는 v 룩업이 생김새만 봤을 때 아 얘는 v 룩업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열 개념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열이고 이게 행위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지역명 서울이라고 보시면 5천원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부산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부산 이라고 바뀌었을 때 3만원이 오잖아요 바로 이런 함수 찾아오는 함수 볼까요 v 룩업 v 룩업 지금 열에서 찾아오고 첫번째 열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뭘 찾아요 b 에원을 b 에원은 뭐야 부산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범위는 d 에원에서 이에요 d 에원에서 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 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 가 뭐냐 이거죠 이 열번호 잖아요 그러면 지금 d 열 얘가 지역명이 1열이 되는 거고 요금이 2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열에서 부산을 찾아서 부산을 찾았어요 찾아서 2열에 해당되는 1열 2열에 해당되는 바로 3만원을 가져온다 라는 거고 d 에는 이 영은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부산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데이터를 찾아 자 와라 명령을 내릴 때 영을 주는 거에요 또는 일도 줄 수 있거든요 1 또는 생략 1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요 근사치 아래로 근사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영을 주면 되요 0 펠스 1 주루나 생략 예 같은 경우 아래로 근사치 그거 조심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3만원이 온다 라는 거고 이게 v 루컵이고 그 다음에 h 루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제가 이렇게 행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v 루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얘는 v 루컵이구나 그리고 얘는 h 루컵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또 수식을 줬냐면 h 루컵 h 루컵 첫 번째 행에서 찾아오잖아요 뭐를요 b 의원 b 의원에 천안 여기서 천안을 찾는 거죠 천안을 찾았어요 천안을 찾았고 갖고 오자 하는 행은 이행 이에요 이행이 있는 거 여기가 이행 이행이니까 만원을 가져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확하게 일치 사용하는 방법은 v 루컵과 똑같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천안에 해당되는 만원이 온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h 루컵 이고 그래서 v 루컵 h 루컵 생김새 열에서 찾는다 그래서 열번호가 나온다 행에서 찾는다 h 루컵 행번호가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덱스 인데 인덱스는 범위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가 나와요 간단합니다 인덱스 인덱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과 배 수박 딸기 망고 바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범위 설정이 되었을 때 여기가 1행 2행 그죠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는 인덱스 인덱스 a1 에서 c 에 4 c 에 2 여기 이제 색깔을 보시면 되요 a1 에서 c 에 2 요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지금 요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에 2,4 안 보여요 2행 3열 2행 3열이니까 지금 여기가 1행 2행 이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1열 2열 3열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바나나가 온다 라는 거죠 인덱스 함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나나가 됐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